1. 영원히 산다 조희성씨는 감옥에서 사망했거든요. 그럼에도 영생교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명석씨가 감옥에 가고 JMS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만나봤는데 JMS 역시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이번에 신천지가 코로나 1차 대유행의 중심에 서면서 여러가지 논란이 발생했고 결국 이만희씨는 재판을 받고 있죠. 이 씨는 영생불사의 존재라고 신천지 신도들이 믿고 있는데 이 씨가 죽으면 신천지가 없어지느냐 같은 질문도 많이 받아 봤어요. 당연히 사라지지 않겠죠. 신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몇가지 이유를 살펴볼텐데요. 첫째 사이비 종교는 어느 것보다 자신들이 진짜라는 확신에 차있는 집단이잖아요. 문제는 진리를 확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우월성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곳들을 굉장히 깔보고 얕보는 사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몸담고 있던 곳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이건 이불킥 정도가 아니에요. 속았다는 분노는 둘째치고 수치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자기가 믿고 확신했던 것이 틀렸다고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실수한 부분에 대한 인정, 약간의 자존심이 상함 정도와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한가지 함정에 빠지죠. 중독자의 내면 심리 들여다보기라는 책을 쓴 아놀드 루드비는 사건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사건을 그 사람이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의미는 달라진다. 같은 종류의 사건이라도 그 일을 누가 겪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함정이죠. 더하여 중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중독자들의 내는 합리적인 상황을 찾지 않고 상황을 합리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겪은 상황을 합리화시킴으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죠. 그래서 탈퇴가 어렵습니다. 둘째로는요. 새롭게 마주할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탈퇴를 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사이비 종교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사실 이런 분들은 탈퇴도 좀 수월합니다. 그런데 몇십 년을 그곳에서만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있죠. 그 단체가 잘못되었을 때 세상에 나올 용기가 없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게 전혀 없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사이비 종교 교주가 신도의 모든 것을 착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을 만한 구속이 전혀 없게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세 번째는 사실 이건 첫 번째 이유와 유사한 지점이 있는데 분명 구별점이 있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가지 강력한 의문 때문이에요. 혹시 여기가 진짜면 어떡하지? 실제 탈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의문이 가장 큰 산 중에 하나예요. 이걸 못 넘으면 탈퇴가 쉽지 않거든요. 이 세 가지 이유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건 이 탈퇴를 방해하는 심리적 요인들을 뛰어넘어서 탈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고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점이죠. 이해가 안 된다고 덮어놓을 문제가 아니라 조금씩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바른미디어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지속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